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방송인 낸시랭을 폭행한 혜미로 수사를 받다 잠적한 왕진진씨가 검거됐습니다. 그가 잡힌 곳은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이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수배 와중에도 지난달 28일까지 유튜브 방송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왕씨가 두 번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구속영장도 곧 청구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가수 승리가 귀가합니다. 조사 시작 16시간만, 특히 17번째로 경찰에 불려나왔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유리홀딩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는 첫 피의자 신문조사인데요.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그룹들을 제치고 톱듀 그룹상과 톱소셜 아티스트상을 모두 거머쥔 겁니다. CNN은 비틸즈 이후 이런 팬덤은 없었다고 고천했습니다. 그야말로 BTS 시대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80대 A씨가 열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열차 운행이 1시간 반 정도 지연됐는데요. 경찰은 A씨가 어떻게 촌로로 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왕 나훈아씨가 오늘 정오 새 앨범을 발표합니다. 14년 전 발표한 버스를 이은 앨범으로 타이틀은 버투, 나씨의 음악버 200여장이 참여해 제작됐습니다. 쿵쿵쿵, 층간소음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입주한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차전 인증을 받은 바닥재 96%의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바닥재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린이들이 잘 걸리는 병을 분석해봤습니다. 전체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지난해 기준 275만 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정학년은 근수와 난시 등 피력 이상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난 탓이겠죠. 고학년은 신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팔골이나 발목이 삐님 등의 질병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술을 권했다면 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술을 판 사업주뿐만 아니라 동석한 성인에게도 앞으로 책임을 묻기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333뉴스였습니다.